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전 맵은 내가 운영을 따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 한 2인 것 같아. 근데 저 사람 만나봤어. 만나봤는데 저렇게 라인업 4명으로 만난 적이 아니라 따로 만났었던 것 같으니까 이의가 맞는 것 같아요. 가자. 저기서 이제 중요한 점은 저 메디캐 하나가 즉시 1이냐 아니냐 저 점이 가장 중요하고요. 자 시작합니다. 맵은 좋아. 아... 처제님 감사합니다. 아 이거 버그 이거 진짜... 어 이거 없는 버금이다 정말로 어 맵은 되게 잘 떴다. 여기 지금 뭐가 헌하냐? 팽 하다. 까마귀 소리가 잠깐 들렸던 것 같긴 한데 까마귀 소리가 잠깐 들렸던 것 같긴 한데 소리의 조YN이 모르는 척하고 나가는 길 막아 놓고 때리려 했는데 그래도 안 돼 어어 이상한 데만 났나 프린트였으니까 잡고 발로 차고 들어서 프레시 안왔겠지 한대 맞았으니까 뒤로 간 다음에 터진다 아 그리고 일단 다인큐 상대할 때 주의할 점이 보이는 데서 깔면 안 돼요 알려준단 말이야 야 여기 더 깔았어 하고 디스코드로 알려준다고 어어 2등 많이 받습니다 됐어요 아 나 진짜 이거 버그 좀 어떻게 해라 3개 돌아갔어 3개 3개 돌아가서 잠식 시켜야 되구요 으아 으으윷 이에 의연 하아.. 헤보 헤보 음.. 죽여야돼 이거 때리고 죽었다 오케이 즉시리 하나 있으니까 너무 멀리 가지 말자 오케이 불고 환자 부수고 사장님 이거 동갑주소드가 너무 멀고 촉촉한데 소스 뭐해요? 이거 봐 왜 아니고 안 되지 백색 났겠죠? 들고 안 되지 백색 났겠죠? 우윽 알고 바로 공격 일부러 반대로 도는 너를 상대하게 보여준 다음에 백셉으로 갔기 때문에 낙귤함이 굉장히 높았어 저거네 이거 더 까는게 아니라 가야돼 그냥 얼마 못 켰어요 할만합니다 한방도 있구요 다인큐가 어떻게 했지 그리 잘 구하네 흑살내고 프레쉬 안맞고 1픽키로 알렸고 덜고 덧은 쓰지마 덧은 쓰지마 덧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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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다 깜상을 쓸 필요가 없는거 같은데 아 former 다인vänd데 아 다인큐 맞지 다인큐인데 안돼 뒤로 몰아넣고 깜짝 한 번 씁자 함정위치를 아는게 아니라 못해서 안걸리는거에요 잘하면 걸렸어 저거 뒤보기도 버거운 생존자 딱 그래요 여기 같은경우에는 살리기 버겁대 아 나 진짜 짱나네 이거 버그좀 고쳐라 매튜야 나가게 이렇게 나가야돼? 아 나 진짜 짱나네 이거 또 백스에 남겼구요 쭉 달리기 하나선 높으니까 이렇게 쭉 가면 됩니다 그쵸 쭉 달리죠 쭉 달리던게 이런게 글로리야 익숙해졌고 사장님 여기 소스가 너무 빨간데요 사장님 여기 소스가 너무 빨간데요 잡아놓고 끝났네요 마무리네 이렇게 해서 올킬입니다 이제 하하하 내가 먹으니까 내가 솔선수범위에서 먹으니까 딴 애들도 좋아하고 먹어 주네요 하하하 알고있었어 하하 되구요 거기까지 생각했지 하하하 이렇게 해서 올킬입니다 하하하 이 파는 뭐 나쁘지 않았어요 그냥 다 다 다 적쇄적소해서 덫이랑 뭐 터널링이랑 캠핑이랑 다 적쇄적쇄했어요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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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목잡힌 데서 게임을 유리하게 끌고 나갔다고 생각을 하네요 거기서 게임이 터진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 다음에 후속작이 좋았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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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00점 덫구의 약점은 덫을 쓰면은 밥풀이 안 된다라는가 아 맛집이 다니고 맛집이 되니 만원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두개 beach mówi 이렇게 주님юсь значит 봉ình 뿌린 ively 하하하 하루